음악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해설 보이는 경제 탑3의 유여울입니다. 음악 올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이마트 와인장터가 열립니다. 이마트가 14일부터 일주일간 천여 품목의 와인 총 100만 병을 시주가 대비 20에서 70% 할인 판매합니다. 이마트는 최대 규모 와인 행사를 선보이기 위해 와인 선물거래 앙프리머를 활용하는 등 사전기획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했는데요. 와인 앙프리머란 경입되기 전 상태의 와인을 1, 2년 전 미리 매입하는 선물거래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만원대 미만의 초저가 와인 물량을 대폭 늘린 데 이어 올 상반기 이마트 와인장터에서는 만원에서 3만원대 유명 브랜드 와인 및 가성비 와인 물량을 지난 와인장터 대비 30%가량 확대해 주력으로 선보입니다. 이는 지난해 8월 도스코파스를 시작으로 와인이 대중주류가 됨에 따라 초저가 와인 이상의 품질을 가진 와인을 경험해보려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 품목을 살펴보면 피치니 메모로를 만원에 브로케 카버넬 쇼비뇽 말백을 각 13,800원 샌클리어 파이오니어 블록 쇼비뇽 블랑을 2만원 시데라를 3만5천원 플라네타 샤도네이 2018을 3만9천8백원에 판매합니다. 또 이마트는 이번 와인장터에서 처음으로 내추럴 와인을 선보이고 브루고뉴와인 구색을 확대해 와인 마니아들을 공략합니다. 이를 위해 이마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와인 수입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사전기획을 통해 국내 소량 수입되는 내추럴 와인과 브루고뉴와인 60여개 품목을 한정수량으로 선보입니다. 내추럴 와인은 포도 재배부터 와인 양조까지 화학 첨가물을 넣지 않고 소량 생산하는 와인으로 일반 와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개성 있는 맛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간 국내에는 극소량 수입돼 호텔 레스토랑이나 전문 판매점 등에 한정적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란 우려가 늘고 있죠. 소비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식품 및 외식업계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 초가성비 메뉴를 내세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서울 을지로 4가에 노브랜드 버거 30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매장도 단축 영업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오히려 매장을 늘린 겁니다. 지난해 8월 브랜드 런칭과 함께 첫 매장인 홍대점을 연 지 9개월 만에 성과입니다. 노브랜드 버거는 품질 좋은 햄버거를 저렴한 가격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식품 유통 및 제조 사업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일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노브랜드 버거의 가격은 단품 1,900원에서 5,300원, 세트 3,900원에서 6,900원입니다. 대표 메뉴인 MBB 시그니처 버거는 단품 3,500원으로 타사 유사 메뉴에 비해 1,000원가량 저렴합니다. 오리온도 최근 가성비 제품에 대한 인기로 제품군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착한 포장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2019년 증량한 오그레놀라와 2018년 33% 양을 늘린 촉촉한 초코칩은 지난 2월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각각 43%와 15% 증가했고 초코파이와 카스타드가 함께 든 콤보 대용량 패키지의 매출도 2배가량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BHC 치킨은 5월 한 달간 인기 세트 메뉴를 요기요에서 2,000원 할인 가격에 제공하는데요. 인기 메뉴를 편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할인 대상 메뉴는 골드킹 콤보 플러스 치즈볼, 레드킹 콤보 플러스 치즈볼, 뿌링클 콤보 플러스 치즈볼, 마초킹 콤보 플러스 치즈볼, 후라이드 콤보 플러스 치즈볼 등 5종과 윙스타 시리즈 제품인 골드킹 윙 플러스 치즈볼 세트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자 오피스텔 시장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분양 오피스텔 절반 이상은 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했고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연구개발 기업인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청약을 받았던 전국 14곳 오피스텔 가운데 8곳이 청약에서 미달됐습니다. 이는 약 57.14%에 해당하는 수치이죠. 매매가격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전국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1억 7,842만 6천원으로 3월 평균 매매가격인 1억 7,849만 3천원 대비 6만 7천원 감소했습니다. 전국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 감소는 2019년 7월 이후 9달 만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4월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3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부산으로 28만원 줄었고 대구, 울산, 경기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